빈센트블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빈센트블루입니다 네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수 로우키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커피와 음악이 함께하는 빈센트블루의 커피 라이브 토크에서 꼭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피와 음악이 함께하는 빈센트블루의 커피 라이브 토크에서 꼭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날려버리자 와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우리와 1월 22일 만나요 1월 22일 만나요 감사합니다.